오늘은 새해 첫날, 첫 출근 전이고 며칠 전부터 조식같은 게 먹고 싶어서 간단히 준비하고 먹고 출근할게요. 출근하려고 합니다. 별거 없이 그냥 빵 두 개랑 스크램블하고 그리고 커피 이렇게 먹고 출근하려고 합니다. 지금 집에 와서 알바 가기 전까지 뻗어 있어요. 현지 시간, 7시도 안 된 시간, 오랜만에 맥모닝을 먹으러 갑니다. 지금 해도 안 떴어요. 지금 껏어요. 제대로워.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. 아니 남부dled. 어제 como temporarily 집에 가서. Counseling을 안cket 9시, 10시, 10시 날에 또 85시 날에 또 기다릴게요. 노른자 넣고 휘적휘적 했더니 망했어요. 와 그냥 카리 스크램블을 구입했어요. 그럼 다음에 뵙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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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지. 응, 뵙지, 뵙지. 근데 나 σε 세골까지, 뵙지 날에 또 뵙지. 오늘도 빵 잔뜩 가져갑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히 샌드위치랑 라떼 먹고 갈게요 지금 갑니다 천장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누워있다는 뜻 맨날 퇴근하고 오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엘자다리 하고 잡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아침을 먹었죠 최종의 공이 많아서 일을 하세요 아마도? 지금 저녁에 든 이곳을 하실 분이 왼쪽에 있는 곳 이곳은 남순이 든 이곳에 든 이곳을 든 이곳 제가 못이 가진 곳은 이곳에 든 이곳에 든 이곳을 하세요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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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라주시죠 잘라주시죠 아니요 안도 잘라야지 네 새우도 새우도 송송하긴 한데 티김목이 되게 멋있어 이거 다 되신거였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어? 없어? 아 그래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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